뭐여서 들어가자 케이 넣었어 물음표만 말고 목 밟지만 어차피 물음표에서 몸 나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수치한 지운 거 실수 아닙니다! 실수 아닌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하드 집으면 수호자가 이놈함! 혼돈 타괴 사망가... 안 풀 굿! 한 틀풀은 답을 알고 있다... 뒤져... 뱀... 아니... 하드야 대단원이야... 대단원 빠따 아닐까요? 새 턴이면 대단원 쓸 수 있으니까 엘리트 잡으러 가자... 논리적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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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논리적.. 논리적... 와 괸손 개사기 카드 와 대박 수치 지우기 싫은다 타격이 더 꼴보기 싫은다 타격이 더 꼴보기 싫은다 타격이 더 꼴보기 싫은다 타격이 더 꼴보기 싫은다 타격은 체력을 흘리지 않다 타격이 더 꼴보기 싫은다 엘리트가 왜 여기서 나와? 3게임 유물 안주는 엘리트 미쳤나 진짜 줄 건 줘? 야이 꼼팽아 이자가 골드를 전부 우리에게 넘겼어 때리고 가자 골 받으니까 2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의접들 계도된 삼박 5-3 된 게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거할 거야. 꺼져. 이거 되나?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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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ő. 죽어. 죽어. 우와 롤롤롤롤롤롤롤롤롤 유별 진짜 없네 예요예요예요예요. 오호호호호, 오호호호호 아니 진짜 쓰레기만 saludable 아니 뭐 단30살 쓰레기만 골라서 가져와 뭐 하는 거야 이거 거짓 같네 진짜 그냥 생긴거 다른 타격인데 드디어 순수를 보낼 때가 맞나 아 순수가 아니라 좋지 드디어 수치심이 없는 아일런트의 완성이다 아 이게 뭐야 아이씨 거제 센트로 큰일 날 뻔했네 아이씨 2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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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거지 같은 거 있... 뛰! 어쨌든 대기 지금 한 턴은 있어야... 오는 것 같긴 하네... 운이 엄청 좋은 게 아니고서야... 앨리스 잡고 상점을 가도 제거할 돈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... 물음표 가야겠다... 두브라가 맞아... 전광석바... 안사신경이 조라는... 음... 너... 아니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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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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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험험헠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będziemy 여기장 흠흠흠흠흠 honored 우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ð 살려 준 맨 달혈준메 달혈준메 행꽃 행꽃은 좋겠다 행복해서 달혈준메 quently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골 때리네. 골 때리네. 골 преп소 resolution. 골 때리네. 골 때리네. 이거네 이거 어쩔건데 비가 어쩔수있나? 잘 모르겠네 지는거 아님? 사장님 바람맛 하나 주봐요 아직은 모른다 갑자기 슬더스 오프닝 나오면서 심장동료들 나올수도 있잖아 이제 슬더스 오프닝 범팍의 뇌에 등장 심정지 유물 왜 먹나요? 유물이 필요한가요? 화멸돌진 전광석화 진짜 다시 봐도 거지같네 11굴 아니 임마 1층 쌀이 아귀저금통이 돈도 많이 벌었다 이김 룸피만 있으면 되는 게임이구만 나님 말고